일반인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부자가 되는 방법은 월급쟁이가 부자가 되는 방법을 해서 제가 월부에 글을 쓰고 그랬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복리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복리라는 개념이 있는데 부자를 하면 예를 들어서 10억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100억이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10억 정도를 내가 목표로 삼았다. 현금 자체로 한 10억 정도를 번다고 했을 때 어떤 방법이 있냐고 한다면 첫 번째는 주식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부동산 쪽은 많이들 아시니까 그래서 설명을 드리면 미국의 지수라고 있습니다. 지수가 뭐냐면 S&P500이나 나스닥100 이런 게 지수거든요. 지수의 수익률이 1년에 9.1% 정도가 돼요. 9.1% 정도가 되고 그게 배당까지 합치면 10.1% 정도가 되는데 배당이 아주 높은... 그러니까 배당이 아니라 1년에 많이 오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계 1등 주식이에요. 세계 시총 1등 주식이 현재는 애플인데 애플이 지난 한 5년간 한 500% 정도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5배 정도가 올랐고 1년에 한 25% 정도가 평균 수익률입니다. 그러니까 애플뿐이 아니라 그 전까지 이렇게 쭉 따져보면 한 30년 이상의 시계열로 따져보면 한 25% 정도 수익률이 나와요. 아 그 상위권에 있는 주식이 상위권이 아니라 그냥 세계 시총 1등 그러니까 뭐 반도체 섹터에서 1등은 예를 들어 삼성전자다. 이게 아니고 그냥 세계 시총 1등 전체에서 봤을 때 1등이군요. 전 세계에서 1등. 그렇게 따지면 한 25% 정도가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좀 위기를 잘 극복을 해야 돼요. 2008년도 위기 같은 경우도 잘 극복을 했을 때 그 정도가 25% 정도가 나오는데 25%가 왜 중요하냐면 저는 이제 먼저 종잣돈을 만들려고 해요. 종잣돈은 한 1억 정도가 종잣돈입니다. 종잣돈을 만들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한 100만원 정도 갖고 주식 투자를 하니까 100만원 갖고 1억을 불리려고 하면 이제 100배가 올라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비트코인 투자라든가 아니면 암호화폐 그리고 아주 이제 잡주 뭐 이런 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게 2배 오르기도 하지만 그렇게 100배 정도가 오르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 1억을 갖고 100배를 불리면 100억이잖아요. 근데 100만원 갖고 100배를 불린다는 거 자체가 굉장히 힘든 거죠. 그래서 1억 정도를 만들려고 하는데 자기가 종잣돈을 만들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이제 눈덩이 이론이라고 있는데 눈덩이 이론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년에 25%가 올랐다. 라고 했을 때는 100만원 갖고 25%가 1년에 올랐으면 25만원이에요. 그러면 큰 돈이 절대 아닙니다. 큰 돈이 절대 아니고 25만원 정도면 내가 그냥 알바 띄워가지고 조금 일하면 25만원 정도 생기는 거죠. 근데 만약에 1억이 25%다. 라고 하면 2,500만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거의 뭐 중소기업 연봉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눈덩이는 더 커지는 거예요. 그리고 10억이면 2억 5천만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25%가 어마어마한 돈이라는 거예요. 종잣돈이 1억을 물론 모으면 좋긴 한데 종잣돈을 모으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잖아요. 그걸 모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래도 조금씩 모았을 때 투자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걸까요? 원래는 그렇게 모아서 투자를 하는 게 정성인데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그런 다음에 전세를 올려가지고 1억을 만들 수도 있죠. 그런 거는 어느 정도 보편적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1억을 일단은 모으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1억을 모은 다음에 뭘 하냐? 그걸 갖고 세계 1등 주식이 1년에 복리로 25%가 오른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년이면 2,500만원이 되죠. 그럼 1억 2,500만원이 다시 25%가 또 됩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나면 1억 2,500만원에다가 복리로 또 25% 한 다음에 또 복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25%씩 매년 10년을 했다라고 하면 얼마가 되냐? 그게 10억이 됩니다. 10배가 올라요. 25%면. 10배가 되고 다시 또 10년이 되면 또 10배가 되는 거예요. 10억이 100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단은 1억을 만든 다음에 1등 주식에다 투자를 하고 복리로 25%씩만 거두면 그러면 10억이 되고 그다음에 다시 25%, 20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그게 100억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워렌버핏이 21% 했는데 근데 어떻게 25%가 되냐? 사람들은 시장을 절대 못 이긴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수의 투자를 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ETF도 나오고 있고 그렇죠. ETF다 투자하는 게 그건데 저는 일단은 1등 주식은 어떤 거라고 치냐면 세계에서 1등서부터 500등까지 모아놓은 게 S&P500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500등까지 가장 좋은 주식들을 모아놨으니까 저는 거기서 평균에 수렴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250등 정도가 평균인 거예요. 그래서 평균에 수렴을 하다 보니까 얘네들은 9.1%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고 1등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25% 정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워렌버핏은 개인일 뿐이에요. 일반 개인. 근데 개인을 이기는 거는 시장이 이겨요. 시장이 항상 이깁니다. 왜냐하면 S&P500을 해치펀드라든가 이런 하버드 나오고 굉장히 그런 NBA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아무리 모여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S&P500을 이기는 펀드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지수가 이기는 거예요. 지수가 이기는데 지수보다 항상 아웃퍼폼하는 거는 세계 1등이 아웃퍼폼을 해요. 그러니까 부자가 될 수 있는 게 1억을 모은 다음에 1등 주식에다 10년간 투자를 한다. 근데 그때는 10년마다 한 번씩 뭐가 온다고 그랬어요? 위기가 올 수 있죠. 공황이 오잖아요. 공황이 오니까 요번 제가 낸 책 보면 부의 체인저라고 있는데 거기 보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리밸런싱하고 두 번째가 말뚝바퀴인데 리밸런싱은 2.5% 떨어질 때마다 10%씩 팔고 그리고 그게 두 구간 올라가면 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통해가지고 그거하고 말뚝바퀴를 통해서 말뚝바퀴도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위기에서 오히려 마이너스가 안 나고 2008년도 같은 경우도 고점 대비 한 30% 정도가 빠졌었거든요. 그런 위기를 빠져나가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그렇게 위기를 탈출을 했을 때 복리로 25%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10년 동안 하게 되면 10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10억을 갖고 이게 부자냐 가난하냐 이렇게 봤을 때 어떤 사람은 강남에 아파트 한 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현금 얼마 있고 그래야지 부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주식 10억 정도만 있어도 부자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10억 정도가 있을 때 한 6% 정도의 배당이 나온다면 얼마냐 그게 6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배당에서 한 천만 원 정도를 내가 배당 세금을 내고 그리고 한 5천만 원 정도가 됐을 때는 어떻게 되냐 이게 한 달에 한 450 정도가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면 450 갖고 내가 서울에 살 필요가 꼭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디 지방이나 아니면 공기 좋은 데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월세로 사는 거야. 월세로 한 50만 원 뭐 이런 데 아파트도 32평 이런 데 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경제적 자유네요. 그렇죠. 경제적 자유고 내가 굳이 서울에 살 필요도 없고 굳이 회사에 나와서 일할 필요도 없는 거죠. 한 가지 궁금한 게 지금 최근 나스닥이 한 10%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그럼 이럴 때는 위라고 보고 대응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1월 6일날 그때 마이너스 3%가 떴습니다. 그리고선 마이너스 3%가 뜨면 전략 매도가 아니라 비율대로 매도인데 그때는 이제 고점대비 2.5%가 빠진 상태에서 마이너스 3%가 뜬 거예요. 그러니까 애플이 2.5% 정도 빠졌을 때 그러면 2.5%는 거꾸로 이제 2.5% 빠질 때마다 10%를 파는 게 아니라 2.5%를 10%를 남겨놓고 고점대비 2.5%밖에 안 빠졌으니까 10%를 남겨놓고 그 다음에 90%를 매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10%가 빠졌잖아요. 2.5% 또 떨어져서 이제 마이너스 5%가 됐다. 그때 10%를 또 사는 거예요. 그리고 7.5%가 됐다. 또 10%를 또 사고 지금은 거의 10% 정도가 빠졌거든요. 애플도 그래서 40%를 살고 60%는 현금을 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주식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주식수가 늘어나고 오히려 떨어지면 더 기뻐요. 올라가면 좋은 게 아니라 떨어지면 왜냐하면 더 바닥에 살 수 있으니까 숫자를 늘릴 수 있는 거네요. 주식수를. 그래서 25%가 나오는 거예요. 복리 25%가.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위기가 와도 위기의 시그널에서 오히려 말뚝받기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들어가고 그리고 만약에 그 정도까지 안 떨어졌는데 언제 다시 들어가냐라고 했을 때는 1월 6일 날 떴기 때문에 이게 2월 7일 날까지 한 달 플러스 1일 2월 7일 날까지 마이너스 3%가 더 이상 안 뜨면 그때 나머지 만약에 60%가 현금이었다. 그러면 60% 현금을 그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럼 실제로 계속해서 25% 이상의 수익을 얻고 계신가요? 그렇죠. 재작년 같은 경우 2020년 같은 경우는 애플이 87% 올랐어요. 그리고 작년에도 한 38% 정도가 올랐습니다. 그만큼 올라도 위기 때 0%가 아니라 위기 때 마이너스 30% 이렇게 빠져버리면 그때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면 오히려 굉장히 수익률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위기 때를 잘 넘겨야 돼요. 오히려 많이 올랐을 때 많이 먹는 것보다 많이 올랐을 때도 87%였다 하더라도 한 50% 정도만 먹어도 되고 그 다음에 37%까지 간다 하더라도 25% 정도 먹어도 되는데 마이너스 30%일 때 그때 0%나 아니면 그때 한 10% 이상의 수익을 거둘 수 있으면 오히려 25%를 달성하는데 훨씬 더 쉽다는 거죠. 우리가 투자를 해야 하는 단 한 가지 이유 그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부자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 목표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람들은 부자가 되는 게 목표다. 그런데 부자는 수단일 뿐이에요. 그런데 부자가 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부자는 수단이고 그리고 목표는 뭐냐면 내가 잘 사는 게 목표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부자가 목표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돈만 벌다가 나이가 드는 거죠. 그러니까 돈을 벌려고 계속 공부를 합니다. 부동산 공부도 하고 주식 공부도 하고 이러는데 제가 1등 주식에 그렇게 매뉴얼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히려 돈을 버는 거는 굉장히 심플하게 가고 그거를 더 많이 공부하지는 말아라 라는 거죠. 더 많이 공부하지는 말고 내가 만약에 10억이 부자다. 아니면 100억이 부자다. 라고 했을 때 일단 부자가 됐다 치고 그 다음에 내가 그때 뭘 할 거냐. 그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제 부자가 됐어요. 10억 정도가 부자가 됐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행복이란 뭐냐면 내가 좋은 것을 계속하고요. 싫은 것을 거부하는 게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좋은 것들만 매일 할 수 있으면 그게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자유는 꼭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한 1억 정도까지 연봉이 올라갔을 때는 그때까지는 행복한데 그 다음부터는 10억이 되건 15억이 되건 그 행복의 양은 거의 비슷하다고 하거든요. 돈에서 행복을 찾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상은 그러니까 내가 굶주림에서는 벗어나지만 실제로는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못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됐다 치고 그 다음에 돈이 이제 돈을 번다고 그러니까 자산이 자산을 번다고 생각을 하고 부자가 됐을 때 무엇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의외로 이제 간단한 것들이 많습니다. 뭐 지식을 많이 늘린다.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인정의 동물이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을 많이 늘려서 많은 것을 알게 되면 사람들한테 이제 똑똑하다. 아니면 지식을 그렇게 많이 알면 또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글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말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강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내가 이제 취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게 있고 좋아하는 게 있는데 원래 잘하는 거는 내가 일을 해가지고 돈을 벌 땐 잘하는 걸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는 돈이 안 된다 하더라도 내가 좋아하니까 하는 건데 사람들은 좋아하는 걸 하면 돈을 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잘하는 걸 해야 돈을 버는 거고 그리고 돈을 버는 걸 잘해야 돈을 법니다. 근데 내가 무조건 잘하는 거다. 나는 음악 감상을 잘해. 그래가지고 뭐 DJ가 된다. 그러면 돈을 못 벌어요. 어차피 잘하는 거는 잘하는 거와 관계없이 돈을 아주 잘 벌 수 있는 걸 잘해야 되는데 근데 잘하는 것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 몰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가 그림을 그리는 거 좋아한다. 아니면 운동을 하는 거 좋아한다. 그런 것들을 하는 거죠. 평소에. 옛날에 아리스토텔레스나 이런 사람들도 돈을 버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지식이나 아니면 좋은 삶을 하기 위해서 늘리는 그런 삶하고는 이게 훨씬 더 크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거는 최소한의 간단한 룰을 갖고 이제 돈을 버는 거고요. 그리고 내 삶을 어떻게 하면 풍요롭게 할까 그거는 이제 본인들이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는 게 그게 이제 목표가 돼야 된다. 현재 하루하루를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면서 인생을 그렇게 설계해 나가면 좋은 삶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혹시 조던님께서는 처음에 투자를 왜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투자는 저는 이제 그때 아무 생각이 없었고요. 그 전에 투자하기 전에는 근데 이제 첫째 딸을 낳고 나서 그때부터 스포츠 신문을 끊고 경제 신문을 그때부터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경매에서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하여튼 좀 뭔가 이제 목표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 전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그러다가 이렇게 이제 그 부동산 쪽에 이제 발도 들여놓을 수 있었고 부동산에서 이렇게 주시고 넘어가셨잖아요. 그럼 부동산 투자를 아예 안 하시는 건가요? 부동산 투자는 제가 한 2016년까지 하고 이제 안 하고 있는데 저는 예전에 한 2000, 한 3, 4년 그때부터 이제 시작을 했으니까 그때 이제 경매 처음 시작했고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했었고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 전에는 지방 투자를 했었고요. 그리고 지방 투자하면서 상가 투자를 또 했어요. 상가 투자하고 수도권 아파트가 이제 싸지면서 수도권 아파트 투자도 하다가 그것도 이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서울 쪽에 있는 한강변 빌라 뭐 이런 것들 샀는데 그 다음이 어딜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 다음서부터는 제가 이제 그때 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공부를 했냐면 부동산 공부 말고 2008년도 금융위기가 터지고 나서 2012년도에 하우스 포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는데 그리고 부동산을 접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 위기의 근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기의 근원은 미국의 경기 세계의 경기가 이제 꼬꾸라지면 한국의 경기도 이제 꼬꾸라진다는 거 그때 알게 됐고 그래서 세계의 경기가 위험하게 되는 신원은 뭐냐 이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굉장히 큰 부나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게 부동산보다는 주식이 훨씬 더 크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이나 아니면 중국의 새로운 시장을 이제 발견하게 됐고 그래서 2016년부터 실질적으로 해외 시장이 열린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전화로 사고 그랬어요. 아 전화로 샀던 건가요? 그 전에는 뭐 HTS, MTS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로 사고 이제 매수 주문 넣고 왜냐하면 한국 주식을 나라에서는 권장을 하기 때문에 한국 주식 시장이 한 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한국의 개미들은 거기다가 한 70%, 80%를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는 한국 주식에다 투자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2% 정도만 투자를 하면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이제 몰빵을 찌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그쪽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해외 주식에다가 투자를 이제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외 주식으로 이제 넘어오게 된 거죠. 모든 투자를 할 수 있는 모든 투자를 거의 대부분 다 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자세히 설명 주셨는데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 월부 구독자분들께 해주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부자가 되는 거는 돈이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이제 너무 많은 신경을 쓰고 그리고 내 삶이 망가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내가 이제 부자가 됐다 치고 오히려 이제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어떤 게 가장 내가 했을 때 행복한가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시고 그쪽에다가 더 포커스를 드시고 사시는 게 훨씬 더 인생을 풍요롭게 사시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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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